안녕하세요 글리의 부탁으로 더빙을 맡은 글리 친구입니다 쌩얼로 밖에 절대 안 나가는 글리가 집 앞 편의점을 갈 때 간단하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메이크업 렛츠고 한율 자연을 담은 립밤 립밤을 발라주세요 입술이랑 코 옆에 핀 버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이 립밤은 사용을 못하겠죠? 맥스 클리닝 프로플리스 베리어 앰플 아메리카노 같은 얼굴 색에 활기를 주기 위해 앰플을 발라주어요 잠 깰 겸 볼도 마구 때려주어요 맥스 클리닝 타임리턴 멜라토닉 크림 차곡차곡 쌓아서 패스츄리 같은 메이크업을 하려면 크림도 필수 글리는 기초가 끝나면 기뻐서 얼굴로 박수를 쳐요 헤라 썸메이트 레포츠 이제부터 얼굴을 좀 하얗게 만들어줄거에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목이 물려서 가려운 얼굴도 긁어주시구요 스틸라 원스텝 프라임 프라이머 이 프라이머를 쓰면 바디 지속력이 올라가서 장시간 편의점 쇼핑에도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원데이 래프팅 파운데이션 얼굴의 색을 전체적으로 좀 바꿔줄거에요 검지로 찍어바르고 스펀지로 토닥토닥 하면 파운데이션 끝 라카 신스텔러 컨실러 컨실러로 홍조와 코쪽 모공을 한 번 더 가려주세요 모공 구석구석 채워주기 위해 표정을 바꾸며 바르다보면 경련이라 하죠 더 페이스샵 모노팝 아이즈 후드라이언 하이라이터로 쓸 하얀색을 선택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주세요 전반적으로 눈꺼풀이 좀 매트해졌어요 맥싱글 아이섀도우 소바 이제 눈과 코의 음영을 좀 만들어줄거에요 도화지처럼 밋밋했던 얼굴에 코가 생겼죠? 턱도 좀 발라주시구요 더 페이스샵 모노팝 아이즈 후드라이언 매서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붉은색을 선택해서 눈에 칠해주어요 약해에서 센캐로 바로 변신이 가능해요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스 솔솔 말린 솔방울 어머 이름이 뭐 있다구요? 뭐 여튼 얘도 옆에 좀 칠해주세요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정샘물 아이스 아티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모던앤쉽 눈 아랫부분에 꼼꼼하게 칠해주다보면 300만원 주고 눈매교정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큰 눈을 만들 수 있답니다 룸앤이지 드로우 아이라이너 소프트앤브라운 이제 글리가 제일 좋아하는 눈꼬리 빼주는 단계에요 과하지 않게 꼬리만 살짝 빼주세요 에뛰드하우스 펄스널 컬러 컨투어링 팔레트 가뜩이나 작은 얼굴을 더 작게 만들려나봐요 굳이 안해도 되는데 말이죠 얼굴이 커지는 주문을 외워라 빵빵 로라 메르시의 루스 세팅 파우더 예쁜 붓을 선택해서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바를거에요 화장으로 생긴 유분을 사라지게 만들어 매트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페라페라 페리스 잉크 더 벨벳 외모 성수기 아직까진 비수기인 얼굴을 성수기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잉크에요 이 예쁜 입술 누구에게 물려받았어? 엄마? 에스바 노웨어 트랜스피 립스틱 팁스잉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 진한 색상을 선택했어요 은은하게 잘 됐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아요 엄마? 자, 머리도 한번 내려보고 모든게 끝났어요 이 상태면 무난하게 편의점에 갈 수 있겠어요 이 뒤로 글리 예쁜짠 영상 조금 나와요 다들 너무너무 간단한 데일리업 메이크업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 못 따라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우리 글리 사랑해주세요